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외됐던 바이오주가 모처럼 반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를 향했던 투심이 바이오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 바이오주 전망은 어떨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속으로 쏠렸던 매기가 바이오헬스케어 쪽으로 가면서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수급증 측면으로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주에 굉장히 몰렸던 쏠림 현상이 분산되고 있는데 그 분산되는 한 섹터가 바이오헬스 쪽인 것 같아요. 물론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바이오헬스 쪽이 하반기에 전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헬스가 사실은 스테이지로 보면 지금 한 세 번째 스테이지로 와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라고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 시세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테이지가 뭐냐 하면 각종 R&D를 탄탄한 R&D를 기반으로 2상, 3상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했던 주들이 있었죠. 그게 두 번째 스테이지라 보면 지금의 현국은 물론 팬데믹이 지나면서 관련 주들이 있던 건 빼고 빼서 본다면 현재 바이오 기업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많은 리스크를 줄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주를 볼 때 성장성도 보지만 실적을 훨씬 많이 본다는 겁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막무가내 시기나 따라하기 시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단단한 펀더멘탈 중심으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들어온 시장이라서 이번에 수급이 단순한 수급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시행착오를 거친 단단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스테이지에 올라왔고 단단한 펀더멘탈을 기업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실적과 비교해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나오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종근당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기의 실적과 관련해서 바라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모멘텀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되게 좋죠. 우선 이사봉기 매출이 8,600억에 영업이 2,500억이니까 시장 전망치를 한 11% 앞섰죠. 앞선 데다가 전년 대비에도 매출이 36.5% 올랐고 영업이익도 28%로 올라서 굉장히 실적이 좋죠. 유한양행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5%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전년 대비 28.5%. 셀트리온이 약하긴 한데 셀트리온은 아직까지 자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오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하반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대부분 실적이 좋습니다. 동화소시홀딩스까지요. 그래서 이런 실적은 일반적인 기업들,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매출액 증가율 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출 자체보다는 코스트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늘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오주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주는 원래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데다가 추리율 코스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제조업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업이익이 폭증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신약이 많이 팔렸다. 신약 쪽에서 생장성이 뛰어났다고 보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 곡선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도 이미 푼드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바이오의 대표 주자들의 추주 소식도 있고요. 블록버스터급 신약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별로 주목해 볼 만한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지금 뜨는 거는 9월과 10월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2월에 있는 블룸버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학회들에 발표되는 신약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이런 학회에서 우리나라 유한양행이 2018년에 얀센하고 레이저티티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3상이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FDA의 품목 허가가 나면 대량 기술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셀트리온도 하반기에 새로운 신약들이 미국 시장에 어떻게 팔릴지가 되게 중요하셔서 그러니까 실적 부분을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업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비만치료제 관련주에서 미국의 암정부 프로젝트인 캐스문샷 출범에 따른 안관련주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이벤티지 랩돈도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전에는 3상만 2상만 통과해도 주가가 뜨고 이런 식의 시장 주도주였다면 지금은 3상을 통과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실적으로 반영되는지까지 보고 주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전의 투스테이지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분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회 모멘텀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비만치료제 또 치매치료제 쪽으로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세를 크게 분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향후에도 이미 이전에는 특정 분야만 더 갔지만 지금은 메이저 시장이 더 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만치료제라든지 암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켓 자체가 큰 사이즈에 더 가서 그 시장에서 조금씩 성과를 낸다는 게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분야, 특정 기술 수출 등으로 매출이 발생한 정도의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났다면 지금은 얀센이라든지 빅파마들이 갖고 있는 시장을 조금씩 먹어들어가면서 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장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 같습니다. 시장이 커진다는 걸 중점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또 한편 헬스케어 쪽도 좀 바라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호재도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쪽으로는 어떤 시각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 헬스케어 쪽은 전체적인 트렌드를 어느 부분 읽고 되냐면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시장과 딱 맞물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지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주력 시장으로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면서 이 시장을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 플러스 AI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등도 하고 변동성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래 잘하고 있는 IT 강국에 헬스케어가 합쳐지면서 특히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이 일종의 테스트 배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르노타리를 잡는다면 이런 포맷을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같이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섹터의 가장 큰 상점일 수가 있고 특히 생성형 AI 등장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과를 도출하는 형태로 발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의료 AI의 주요 기능은 적합한 치료 옵션 정도를 제공했다면 지금은 의료 기록을 스스로 학습해서 그리고 임상 결과의 근거들을 파악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고령화에 들어간 분들이 의료비를 줄이면서 자격에 맞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특화된 기술로 지금 특화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 시장은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할 것 같고 특히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주만 주목을 했는데 의료 AI 기업 주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만 봐도 8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JLK 같은 경우는 979%입니다. 연출 대비. 뷰노 같은 경우는 470%예요. JLK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뇌돌증 진단하는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거든요. 이게 지금 의료보험, 비겁의 보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도 암 진단 플랫폼을 통해서 암의 치료 반응률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과 액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진단비와 의료보험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시장이 국내에 잘만 적용하면 그리고 잘 탄탄하게 맺어진다면 얼마든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플러스, 헬스 IT 분야로 하나의 섹트로도 가능할 수 있는 분야라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발전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 속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루닉과 뷰노 말씀해 주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봐도 더 가격이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까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원래 JLK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비보험에 적용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뜬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소식이 나올 때까지 조금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뷰노 같은 경우도 이미 이 기술에 대한 시장 가치는 이미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확장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이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증권가에서는 일본 테마에 몰렀던 자금들이 이제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유입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닷건에 놓인 종목들이라고 해서 사실 다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서 저희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헬스케어 바이오 요주는 일종의 경기 방어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경기를 그렇게 낙관하지 않는 입장에서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경기 방어죄 쪽에 좀 관심 쏠리는 현상으로 결과물인 것 같고 또 하나의 결과물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수급 상황이 2차 전지에 몰렀던 쏠림 현상이 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게 바이오 헬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 기세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놓고 그러니까 저는 3분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이오 헬스 기업에 특히 실적을 봐라.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바이오 헬스 쪽의 투자의 관점은 이전에는 이상 3상만 터려도 막 쏠렸던 그런 시절은 많이 갔다. 지금은 실적을 베이스로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베이스로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 리스크를 많이 했자면서 올려온 시장이라서 그나마 리스크는 줄어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보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테마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배구조 개편 이런 큰 테마가 있고 그리고 램주마라든지 현재 팔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떻게 교두부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테마가 있어서 셀트리온 3명제도 주의 있게 보는 것도 이 섹터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 모두 실적 호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도 제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7% 넘게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합병 이슈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빠지는 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지금쯤이면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반기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물론 불확실한 분도 있지만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어쨌든 하반기를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들어갈만하다 할 때는 기회를 의뢰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또 현대바이오의 경우에는 오늘 뉴스가 또 나와 있었는데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제프티 원청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일단 이게 호잇거리인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호잇거리가 나왔다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겠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호잇거리를 해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호잇거리가 나왔을 때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한 며칠 정도 두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호잇거리가 나온 것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시장의 반응을 보라라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또 제약바이오주는 전반으로 봤을 때 사실 금리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잖아요. 금리 이슈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덜하다. 그러니까 성장주일 때는 반드시 금리와 밀착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일이지만 지금 스테이지 3 정도로 와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전 스테이지 2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과 달리 어떤 특정 3상 발표라든지 특정 발표를 통해서 급등이나 급화를 하고 있는 그런 현금이 이미 지났고 일종의 기술적 성장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금리 역량에서는 훨씬 더 인형을 덜 받기 때문에 금리 역량에 대해서는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영향을 덜 받는 조건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대기업들 중에서 조금 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테마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수제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최근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도 유지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있을까요? 우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의 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한미약품도 최근에 기술 이런 것들이 가식에 들어와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유한양행 한미약품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대용제약도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대용제약 같은 경우 소송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소하고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아닙니다. 대용제약은 소송 이슈를 국내의 보톡스 기업하고의 소송 이슈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 시장에서의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판권, 영국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분도 굉장히 리스크가 커서 대용제약을 보톡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톡스 말고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용제약이 보톡스를 빼고 나면 다른 사업에서 얼마나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인데 현재까지는 가시권이 들어오는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용제약은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용제약은 조금 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고요. 그렇다면 8월 장에서 제약 바이오수는 앞으로 우상향 흐름을 나머지 시간 동안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선 수급적인 상황에서 ETF로 우선 좀 올린 게 있어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펀드멘탈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 부분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울 동안에는 그나마 제약 바이오에 자금이 가면서 실적을 좀 잇는 기업들은 투자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초까지는 또 9월, 10월에 의약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제약 바이오수를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투자 판단에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잇 that would be more significant than the past. essor but with as as